가수 정동원이 아버지를 둘러싼 여러 구설 리스크의 직면, 대중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동원의 아버지가 현재 한 트로트 가수와 전속계약 갈등 중인 동시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소식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어요. 취재에 따르면 정동원 아버지 A씨는 오랜 인연을 이어온 가수 B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소통 문제 등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B씨가 A씨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했으나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라 연락이 닿지 않아 곤경에 처했다는 전언입니다. B씨는 인터뷰에서 A씨와 만나지 못해 당장 계약 파기도 어렵다. 현재 계약 관계를 마무리 짓고 좋은 소속사를 만나 마음 편히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나아가 A씨와의 갈등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봉합하기를 바라면서 원만하게 해결할 계획이라 의지를 드러냈어요. 다만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정동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우려의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죠. B씨는 정동원이 아버지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제가 따로 이야기한 적도 없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게 돼 정동원이 상처받거나 피해 입을까 봐 걱정된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소속사 측 역시 이날 단독 보도 이후 정동원은 해당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번 일은 가족사인 동시에 정동원도 사실 관계 파악할 수 없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더 이상 입장 밝히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는데요. 또한 정동원이 현재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직 미성년자인 정동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악의적인 보도는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어요. 구속 사유나 출소 일정 등은 개인사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벼운 사안은 아닐 것이란 게 업계와 법조계의 주요한 의견인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대중은 정동원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생으로 만 16세의 미성년자인 그가 아버지의 논란에 힘든 시기를 감당해야 하기에는 가혹한 것이 사실이죠. 이와 더불어 안타까운 과거 가족사가 추가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는 정동원의 가족사 논란이 처음 터진 시기는 2020년 하동의 정동원 하우스가 개관되면서 부터라며 카페를 겸하는 곳이었고 당시 정동원의 인기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 인기를 바탕으로 팬들이 몰려들었던 이른바 정동원 팬들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이어 정동원 하우스 명의가 본인도 가족들도 아닌 매니저 박씨의 이름으로 돼있었다. 박씨는 정동원 아버지 A씨의 연상 여자친구로 알려졌던 인물이라며 당시 A씨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팬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다. 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하동 군수까지 나서서 정동원 하우스의 명의를 정동원 본인에게 돌려놨다. 그래서 이 일이 마무리가 됐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버는 A씨는 정동원이 어린 시절 생모와 이혼하고 외지로 돌았다. 그래서 정동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정동원을 길렀다. 정동원이 트로트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할아버지 덕분이었다라며 이후 정동원이 인간극장 영재발굴단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얻게 됐고 폐암투병 중인 할아버지를 위해서 미스터트롯 출연까지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미스터트롯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했는데요. 유튜버는 정동원이 A씨와 함께 지내게 된 시기는 정동원이 방송을 통해 이미 인지도를 얻은 이후부터였는데 정동원 하우스를 개관하면서 할머니 A씨 이름도 아닌 아버지 여자친구의 명의로 돼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 엿볼 수 있다라고 전했어요. 이후 명의가 정동원의 이름으로 다시 돌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논란에 휩싸이고 몇 달 뒤 정동원의 아버지는 모든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특히 매니저 박씨가 새엄마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는 제가 솔직하게 말하겠다. 오래전부터 할아버진 생전부터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동원이가 엄마를 너무 잘 따른다라고 털어놓았죠. 특히 하동에 내려오면 엄마하고 같이 자려고 하고 모든 일을 엄마한테 먼저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상의를 한다. 그만큼 동원이가 너무 엄마를 잘 따르니까 그게 참 감사하고 동원이가 엄마 덕분에 많이 밝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활동하며 누구보다 씩씩하고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성장해온 정동원이 안타까운 가정사로 마음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누리꾼들의 응원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정동원 팬카페에는 항상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우리 가수님 따뜻하게 입으세요. 흘러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힘내세요 등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꾸준히 방송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정동원인데요. 진성의 공연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정동원은 오자마자 인사드리려고 왔다라며 진성의 대기실을 찾았는데요. 정동원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 18살이다라며 폭풍성장한 근황을 드러냈어요. 진성은 정동원을 향해 너는 얼굴이 왜 점점 잘생겨지냐라며 오랜만에 만난 정동원의 근황에 놀라움을 표했는데요. 이어 진성은 정동원에게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라며 케이팝으로 선회했다는 소문도 있더라라고 운을 뗐어요. 이에 정동원은 jd1은 제가 제작한 북캐릭터 솔로 아이돌이다라고 말하면서 jd1이라는 이름까지 일지어 북캐릭터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기 위해 새롭게 창작해낸 독립된 페르소나라고 설명했는데요. jd1의 자료화면이 이어지자 스튜디오의 김희철은 중2병 아직 안 나왔잖아 라며 폭소했어요. 정동원은 진성 빅쇼 공연에서 선생님과 무대를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라며 감사를 표했는데요. 이에 진성은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아달라. 그냥 형, 동생으로 지내자며 새로운 호칭 정리를 제안했어요. 정동원은 당황하며 제가 부담스럽다. 형이라고 하면 이라며 말을 줄였는데요. 진성은 내가 형이라고 하기 부담스러우면 거기에 큰자를 붙이면 된다며 큰형님이라 부르라며 정동원을 다독였어요. 그러면서 진성은 김호중, 이찬원, 영탁은 다 말을 놓는다. 너는 그럴 나이는 아니지만 서로 형, 동생하자며 덧붙였어요. 정동원의 중2병 소식이 다시 한 번 방송을 타면서 과거 오토바이 논란, 시계, 재산 등이 재조명되기도 했는데요. 2023년 5월 정동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당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동부간선 도로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하여 교통법 귀를 위반했다.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 귀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 오토바이 처 순전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죠. 이후 정동원은 오토바이를 곧바로 팔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고가의 시계를 착용하거나 명품을 몸에 두른 사진을 자주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정동원이 찬 시계는 오데마픽의 로얼로크 세이프 와인딩 제품으로 출고가는 약 3,500만원, 리셀가는 5천만원 이상으로 예측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동원은 이에 대해 당시의 허세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있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명품을 밝히고 그랬다. 지금은 절대 안 들었다. 그 당시에는 돈을 처음 버니까 버는 족족 명품을 산 거다. 심각했다. 민호 삼촌이 되게 없어 보인다라고 일침을 날려줬는데 그때 정신을 차렸다라고 말했어요. 정동원이 매입한 서울 마포구 주상복합 메세나폴리스는 약 20억 원으로 건당 행사비는 업계 최고 수준인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오히려 그 나이에 평범한 거지 사실 오토바이도 면허도 빻고 신나서 나갔다가 길 잘못 들은 게 다 아니냐 처음엔 얻나갈까 봐 걱정했는데 그냥 어려서 그런 거지 바로 잡아주면 다 수긍하고 착하더라 동원이 점점 더 잘생겨져 법의 테두리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을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로 마음이 편치 않을 듯한 정동원인데요. 서민이 아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다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트로트 가수 B씨도 정동원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요. B씨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다. 동원이도 저도 오다 가다 보던 사이라고 설명했어요. B씨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것만 알았어도 괜찮았을 거다.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 주위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전했어요. 이번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정동원인데요. B씨는 마지막까지도 정동원은 몰랐을 거다. 따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죠. 이번 일을 계기로 또 한 번 성장하는 정동원이 되길 바라며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